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이죠. 키광장 물건 해설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처음에 키광장 물건 해설을 할 때는 우리 옥시온 사이트가 거의 정비가 다 되어가는 어떤 순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90% 이상 정비가 됐고 벌써 한 2주 3주 됐나요? 우리 예판 고객님들만을 위한 킹광장 옥션의 오픈 작업에 들어갔죠. 그동안 예판 회원분들은 금년도 말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냥 화끈하게 쓴 거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카운트 되는 걸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긴분은 1년 동안 저희 킹광장 옥션하고 의리를 지켜왔고 짧은 분은 한 두세 달 정도 의리를 지킨 거죠. 어떤 형태의 동간에 우리 이 작업까지 항상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물건 정보는 검색이 완벽하게 되므로 무료로 한 두 달 정도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킹광장 옥션에는요. 이런 어떤 그 여기 보면은 경품 쏘는 거 있죠? 그 오행시 짓기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11월 29일까지 이벤트고 12월 달은 또 12월 달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행시 짓기인데요. 여러분도 응모해 보세요. 앞으로는 킹광장 옥션 자체에서 매달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이벤트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은 상품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상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는 어떤 서비스 기간을 좀 더 주는 방식 이런 것도 생각 중이라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주 와보시면 볼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 칼럼도 많죠? 여기 안 올라가냐? 그렇죠? 전문가 칼럼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전문가 칼럼 자 오늘은 오늘은 아 그리고 공지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에 도메인이 그 뭐냐면 KWZCO.KR 이거든요. KWZCO.KR 인데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KWZCO.KR 인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공급하던 그러니까 작업 중이던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그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이버 그래서 아예 이걸 지금 선보라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도 조금 엉뚱한 데로 가 있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메인은 KWZCO.KR 이렇게 이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를 할까요? 여기 아까 이제 봤어요. 오늘 뭘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창원시 임야 최저 매각 가율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2억 6천인데 4천 4백도 있고 5천 4백도 있으니까 저도 보면은 이 토지로 가지고 이게 돈 벌어서 재미를 본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한 이제 4천 후반대에 사가지고 1억 한 2천 이 사이에서 팔아치운 적도 많고요. 토지가 은근히 잘만 생겼다면 은근히 이것도 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토지는 또 이게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 즉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개인적 용도가 없이 구미 파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양도세가 60%가 있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는 이걸 하시는 것은 비생산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사업자 명의로 하는 게 맞다.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죠.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임야 창원시 임야를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는 보면 나의 메모 이런 거 있죠? 이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트 이용 안내를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일이 좀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업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통상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메모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나의 메모를 탁 치죠. 그래서 이제 하다보면 어떤 메모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메모 등록해서 여기다가 따다닥 따다다닥 그 다음에 저장 탁 누르면 이렇게 저장되었다고 뜨죠. 그러면 이제 나의 메모가 이렇게 지지지 이렇게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삭제 또는 수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면서 그 물건에 관해서 메모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관심 등록은 그냥 관심 등록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 표시가 뜨고 지지지 이렇게 뜨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 관심 등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메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의 메모에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나의 메모가 기능이 있다라는 점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잠깐만 소리 좀 줄일게요. 패드가 있는데 패드에서 소리가 띵 하고 울립니다. 문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야를 볼 때 자 보세요. 창원에 있는 거죠. 산이고 여기 일필지입니다. 2억 6천이 4천4백이고 보증금 445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임야는 2천4백평 2천4백평 키광창 옵션은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돈 문제를 제일 앞에다 놨다. 이거죠. 돈 문제를 이제 다른 사이트들은 요 칸이 요기에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는 요 앞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보기 편하게 사실은 여러분 편한 것도 있지만 저도 경매증이다 보니까 저도 편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감정체접 보증금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딱 보잖아요. 사건 번호하고 요게 동시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회독을 할 때도 스피드를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죠. 그게 상당히 저도 불만이었었는데 이번엔 제가 제 거를 만들면서부터는 요런 걸 집어넣은 거죠. 자 4천4백만원이니까 2억6천이 4천4백이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죠. 여기 최저가의 17% 아 완전 거저죠. 요거를 갖다 2억6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1억5천에만 갖다 팔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토지면적은 2천4백평이고 매각물건은 토지매각이라고 되어 있고 제시회 기타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 그러니까 뭡니까 토지만 파는 거예요 제시회 기타도 같이 파는 거예요 토지의 제시회 기타도 같이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뭐 사진 보면 첫 보면 아 산이구나 요거는 이제 길인데 길 옆에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대상물건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요게 좀 맹지인가 이렇게 맹지인가 이렇게 이제 떠올리셔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맹지 같아요. 그리고 기일현황 한번 보시죠. 기일현황은 기일현황은 여기 보면 이렇게 주르륵 떨어졌어요. 4400까지 떨어지고 5100을 썼는데 두 명이 입찰해서 주식회사 신하하이엔이라는 곳에서 한일 이라는 곳에서 이걸 낙찰을 받았네요. 두 명이 입찰해서 4400이 5100이 됐으니까 한 700만원 사이에서 둘이 붙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노리잖아요. 그럼 그냥 6, 7천 써버립니다. 한 천만원 더 써서 갭을 확실하게 두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어떤 목표가 뚜렷한 집단이죠. 개인은 힘을 통하죠. 힘을 통. 개인은 조금 힘을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판단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적어도 회사하고 법인인데 어떤 사업 목적이 있으니까 구입하지 취미로 구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업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한다면 사업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힘을 통하게 힘 빼는 식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회사도 많이 큰 회사가 아닐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5100이라도 이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이제 감정은 2016년이고 여기 보면은 보세요. 자연녹지 개발 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공익용 산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을 볼 때 제일 안 좋은 게 개발 제한구역이죠. 이제 뭐라고 봐야 되냐면 진짜로 마지 못해서 또는 어떤 특급 개발 정보를 얻지 않는 이상은 안 사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 그래 버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이게 개인용이 아니고 공익이잖아요. 공익 공익이라는 것은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땅에 못 건드려야 아시죠? 개발 제한구역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딱 내 집이 이렇게 걸쳐 있으면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집이면 여기는 20년 30년이 돼도 못 고칩니다. 낡아도 수정이 안 되는 수선이 안 되는 거라 증축은 당연히 안 되고 개축도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같은 집인데 개발 제한구역에서 빠져 있는 여기는 증축도 되고 개축도 되는 이렇게 이제 어떤 운명이 심한 차이를 나타내는 게 개발 제한구역이죠. 원래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 그래도 토지 투자의 어떤 대상이 되었던 시기는 개발 붐이 있을 때였었죠. 개발 붐이 하도 있고 곳곳이 개발한다 할 때 제일 먼저 건드는 게 개발 제한구역을 이제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땅을 은근히 사놓고 한 20년 있다 보면 여기에 풀리면서 폭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갖고 투자한 적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공익용 산지다 그러면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 배운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하고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시회 수목을 감안한 가격이 2억 3백 이고 그죠 자연생 잎목 포함 그리고 여기는 땅을 1499평이 평당 4만3천원씩 해서 2억 1,300 인데 요거가 이제 수목을 감안한다는 얘기는 수목을 빼면 2억 3백 된다 이 얘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천만원이 갑자기 빠졌잖아요. 이게 왜 빠졌을까 그죠 그 다음에 산은 또 이게 914평이 4,800 이다 이 두 개를 합치니까 2억 6,100 이 된다 요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제시회 수목이 하나 있어요. 매실나무 외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360인거 보면은 나무 가격도 상당히 좀 비싼건가 봐요. 두 그루잖아요. 두 그루 두 그루죠. 그렇습니다. 자연생 잎목을 포함한 가격이 이제 2억 1,300 이니까 자연생 잎목하고 여기에 있는 제시회 수목은 지금 다른거에요. 요건 자연스럽게 자라는 잎목이 있는거고 그 산에 1,400평이 그게 있는거고 요거는 그냥 조금 특별한 어떤 재산가치가 있는건가봐요. 36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매각을 포함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토지 세장형에 가깝다. 세장형이란건 길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길게 가늘고 길게 생겼다. 이게 가늘 세죠. 그 다음에 길장자 그 다음에 형태형 그죠. 가늘고 긴 형태를 띈 토지다. 지면은 남동향으로 경사가 져있고 현황 임야로 이용중이다. 그 임야가 뭐냐면 자연생 잎목 부지 그죠. 여기 있는 자연생 잎목이라고 하는게 아까 요기에 있었던거고 일부 매실나무는 요기 360만원에 있는 요거가 포함되어 있다. 이 토지는 그 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이 재는 사다리 재자죠. 사다리처럼 생겼다. 이거죠. 지면은 남동향으로 생겼고 뭐 이렇게 임목이 됐다. 임야도상 맹지다. 이렇게 되어있죠. 맹지라는게 제일 땅중에서 제일 가치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도 맹지죠. 그러나 예를 들면 여기가 길이에요. 근데 길인데 여기가 맹지가 나왔네. 근데 요 앞에 땅만 산다고 하면 이 가격이 이 뒤에 맹지가 요 앞에 땅가격처럼 상승이 됩니다. 상승 물론 하필 절차를 거치죠. 하필 하필이라는 것은 하필 안됐어 이런 하필이 아니고 땅을 합친다 라는 뜻이죠. 하필 하필이라는 뜻입니다. 하필은 합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올려보겠습니다. 제시의 수목을 포함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어요. 근저당이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상권이 쭉 있고 30년 있다. 아 지상권은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죠. 보시면 똑같이 지상권을 이렇게 토지 전부에 대해서 30년 씩 취득하고 근저당이 요 아래 있어요. 지상권이 위위에 있고 근저당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3억원 전백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장목농협 확정채권을 양도 전에는 농협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를 채권을 양도를 했나봐요. 누구에게? 농협자산관리공사에게 이렇게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권리분석으로만 보면은 이 노랗게 칠한 데가 말소 기준이죠. 그래서 요 밑으로가 소멸 소멸이라고 써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땅을 사도 여기 지상권은 남아있겠네요. 여기가 소멸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 남아있으면 나는 농협하고 아무 거래도 없는데 왜 남아있어요? 30년 동안 농협에서 이 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안 사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밑에 볼까요? 최선순위 지상권 에 관하여 지상권자로부터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상권자인 권리자죠. 권리자가 장목 농협에서 야 이거 누가 낙찰 받으면 요 지상권은 선순위라서 소멸이 안되는 것이지만 말소를 하는 거를 동의한다라는 거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농협은 대출을 해줄 때 맨 땅을 주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실 거예요. 토지 대출할 때 항상 1순위로 지상권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보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 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가 건축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건축을 못하게 왜 여러분들이 땅이 있고 가끔 건물을 지어버리면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은행이 나중에 돈 받으려고 토지만 경매를 치면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토지가 낙찰이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늦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빨리 받기 위한 방법은 이 땅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한과 동시에 지상권을 앞에도 설정하거나 뒤에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토지의 사용권을 제안해놓습니다 이게 지상권의 의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권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낙찰 받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소 동의를 한다 오늘의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고요 아까 말한 개발 제한구역하고 농... 그... 뭐지? 공익용 산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똑똑해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지상권은 나무다 보니까 뭐요로 돼 있어요 30년이다 토지는 토지의 지상권은 수목일 경우에 뭐다 30년이다 이렇게 30년은 뭐다 최장이다 최단이다 최단이다 더 길게 정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가 이 사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면 2억 6천짜리를 4천 4백 5천만원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투자 대비의 어떤 동시성이죠 여러가지 5천을 가지고 실제로 사서 월 월수가 100만원도 나오게 또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이다 보면은 그 만약에 1년에 1200만원에 월수입이 나온다면 5천 가지고 그죠 1200만원이 나온다면 한 4년 정도면 다 회수되는 돈이고 그 뒤로도 꽤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돈인데 물론 여기에서 지금 대출이 되는지는 대출을 일부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은 시골의 은행들이 좀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투입금액이 작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한 반을 대출받았다 2500을 대출받은다 치면 법인이니까 한 5% 정도나 4% 된다고 치고 125만원 한 달에 10만원씩은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어떤 개발 여부는 여러분들이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문의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 드려볼까요 여기에 전화를 해서 이 땅을 여러분들 거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어디까지 개발이 가능한 것인가를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니다 rs